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접종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아시아 국가의 백신 접종률은 평균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 국가들은 평균 1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말레이지아, 태국, 필리핀 등이 아시아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4월 10일자 블룸버그의 백신 트랙크는 한국의 1차 백신 접종률을 2.2%, 일본의 0.9%, 그리고 말레이지아의 1.8%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선진국 일본이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다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1차 백신 접종률은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19.8%입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앞으로 5개월 후인 올해 11일경에 집단 명령이라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에서는 가장 큰 요인은 1차적으로 리생륭 총리가 아주 판단을 잘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 조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가장 주요했고, 이를 뒤따라서 제약사들과 조기에 접촉했고, 또 부처 관료들이 노력이 있었고, 또 화이자 백신 등의 초조한 백신 운송을 위한 물류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었던 점이 싱가포르에 도드라진 그런 성과를 뒷받침한 그런 요인들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서도 백신 접종률 순위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100위권 이하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이야기하면 백신 확보율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겁니다. 한국의 수준은 부끄럽게도 방글라데시나 르완다, 레바논보다도 1차 백신 접종률이 낮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아프리카의 르완다 수준보다도 못한 한국이라는 그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르완다는 3월 5일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갔지만, 4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백신 접종률이 2.8%로 한국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현재의 접종 속도를 지속한다고 하면 집단 면역이 달성되는 무려 6년 4개월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암울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마 서두르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은 기존 방식이 지속된다면 이란 그런 가정이 붙어 있기 때문에 훨씬 이보다 더 조기에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와 같은 더딘 백신 접종 현상을 만들어낸 근본 원인이자 최고 원인은 백신 확보 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백신 확보 전에서 실패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원인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의 착오 혹은 방역 당국자들의 판단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방역에 직접 간접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국민들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너전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한층 힘을 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2일 날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마 놀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정치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 말이 턱이 없거나 그 말이 황당하거나 그 말이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사람들은 정말 대책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거나 엉뚱하게 보고 있거나 아니면 상황이 어렵게 된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엔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한 말은 착하게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재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국어를 다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재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리숭하고 알뜻 모를 듯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현실 전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인식입니다. 대체 누가 어떻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지 국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혀를 끌 끌 찰 끄는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 4만 명 정도가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 의료 시스템은 하루에 115만 명까지 접종이 가능한 그런 의료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란 것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옛 속담은 이런 경우를 잘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엉뚱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내놓을 때 이를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다 비슷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같은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부분이 불쾌합니다. 아마도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국 각 신문들이 다룬 또 방송들이 다룬 대통령의 발언 부분에 하단에 있는 의견을 들어가게 되면 거의 99%가 불만을 토로한 내용을 가득 차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케이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입만 열면 무슨 소리를 하시네요. S님은 도대체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세상 물정을 모르면서 대통령을 하니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P님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백신 접종 세계순위가 100위권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현실을 직시하는 현상을 직시하는 것에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직시는 곧바로 백신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피력하고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